안녕하세요. 부경대학교 HK 교수 양민 허락범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주제는 바다를 건너온 마법의 양념 고추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바다를 건너온 물건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뭐가 많냐면 이 배를 통해서 바다로 들어왔다고 해서 이 방래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시계나 나침반, 그 다음에 커피 같은 것들도 방래품이라고 해서 바다를 건너서 우리나라에 혹은 어떤 국가에 들어온 물건들을 가르쳐서 얘기하는데요. 이것들은 예전에 되게 구하기 힘든 것들이다 보니까 이것들을 사치품 혹은 사람의 위세를 떨친다고 해서 위세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방래품은 사실 19세기 후반에 개항 이후에 들어온 물건들을 가르쳐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본적으로 지금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은 고추입니다. 상당히 시대가 오래됐긴 했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는 사치품이었고 위세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요리 문화에서는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필수불가결한 양념인데요. 이 고추가 어떻게 우리나라로 들어왔는지 아니면 이 동양권에 들어왔는지 그 다음에 고추의 매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오늘 설명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고추는 어떻게 들어왔냐면 원산지가 우리나라 쪽도 아니고 동양권도 아닙니다. 남아메리카, 그냥 남미죠. 남미가 원산인 고추는 당시에 포르투갈 사람들이 일본에 고추를 전달했고 그 다음에 이 고추가 임진왜란 때 한국으로 전파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추가 남아메리카, 그러니까 남미에서 들어왔는데요. 원래 아주 기원전 5000년 혹은 7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페루나 멕시코 등에서 재배가 됐고요. 그래서 박례품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너무 오랜 세월의 물건이죠. 근데 이게 세계 각국으로 확산된 것은 15세기입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에 의해서 이게 남미에서 스페인을 거쳐 들어오게 된 거죠. 고추의 보급의 일등공신인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1493년 스페인으로 첫 고추를 가져왔고 이것이 포르투갈 사람에 의해서 발견되면서 동양에 전파되고 이게 음식 문화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콜럼버스가 미지의 대륙을 향해서 항해에 나선 이유는 먼저 인도와 중국, 일본과 같이 동양에 관심이 있었던 점을 꼽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매우 비싸게 팔렸던 사채품, 유세품, 박례품이라고 얘기했던 향신료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항해시대, 이때에는 후추나 육주구, 넌맥이라고 하는 거죠. 육주구라든가 계피, 향신료 등은 금, 은에 필적할 만큼 비싸게 매매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 킹 오브 스파이스라고 얘기해서 금과 거의 동등한 레벨로 거래가 됐던 건데 당시 콜럼버스는 동인도대도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이게 도착한 곳이 선인도대도, 산살바도르 섬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인도가 아니고 카리브 쪽에 유치해는 쿠바의 북쪽입니다. 그래서 고추를 보면 모양은 조금 달랐지만 비슷한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들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것들은 레드페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향신료 수요가 많은 유럽 전역에 퍼지게 되었고요. 고추가 후추를 대체해서 비싸게 팔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유럽 사람들이 가지게 된 거죠. 그랬던 고추가 동양으로 도래했을까 라는 것들을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남만도래설이라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포르투갈 배에 실려서 포르투갈 사람이 일본 쪽으로 건너오게 되는데요. 이때는 종교 전파, 그러니까 포교를 위한 포르투갈 사람들이 많이 입성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유럽 사람들이 후추처럼 고귀하고 비싸고 자기네들만 가질 거면 수출을 안 했을 겁니다. 들고 가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스페인 사람들이 먹다 보니까 후추하고는 다른 본인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향신료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르투갈 선교사들이 이것들을 들고 왔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발타자르 가코라는 사람이 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뭐 다이묘였던 오호또 소린이라는 사람에게 이 고추씨를 전해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추가 전해졌다 라고 얘기하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이 고추의 그 전례 루트는 처음에 남미를 통해서 유럽을 거쳐서 일본으로 더 들어왔다는 게 가장 신빙성 있는 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본의 고추가 전례가 됐는데요. 일본은 어떻게 보면 국내에서 되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히라가 겐나이라는 본초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되게 관상용으로 고추 그림을 예쁘게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는 식용이 아니라 관상용으로 고추를 그리기 시작했고요. 맵고 독한 맛 때문에 이게 관상용 혹은 그 당시에는 많은 난방시설이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동상 걸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동상 예방이나 아니면은 혹은 이게 매우 독하기 때문에 독약으로도 사용되었다라고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1614년 이수강의 지봉유설에서 고추를 가르치는 난만초, 그 다음에 일본이라는 외국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외교자, 그리고 고추의 옛 이름인 번초 등이 여러 가지 문원에서 발견되는 것을 보았을 때 일본으로부터 전래됐다라는 설이 확실히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번초라든가 아니면 난만초라든가 외교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만 이 당시에는 일본과 거의 비슷한 형태로 고추를 가르치는 명칭들이었습니다. 유럽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후추라고 생각을 하고 가지고 온 거였는데 후추와 성격이 너무 달랐거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의 일부 지역 혹은 중국 대륙 혹은 인도 쪽에서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유럽에서는 사랑받지 못했지만 아시아로 넘어오면서 매우 사랑을 받게 되는 향신료 혹은 식용의 재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고추 매니아층들이 많아져서 이것들을 더 맵게 더 세게 더 강하게 라는 형태로 고추는 지금 발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양리학자인 윌버 스코빌이라는 사람이 스코빌 값을 고안을 했는데요. 이 스코빌이라는 것은 고추의 맵기를 나타내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갈수록 전 세계는 더 맵게 더 매운 품종들을 계속 품종 개량을 통해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하바네로라든가 아니면 부트졸로기아라든가 지금 가장 맵다라고 얘기하는 캐롤라이나 리퍼와 같은 고추 품종들이 계속해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페퍼의 아류라고 생각해서 레드페퍼라고 얘기하는데요. 동양권에서는 고추, 특히 일본과 한국에서는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고추는 원래 고초라고 얘기를 해서요. 쓰다, 맵다, 괴롭다 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혹은 당초라고 일본에서는 부르기도 합니다. 초라는 것은 고추를 의미하는 거고요. 당이라는 것은 당나라의 당자를 쓰긴 합니다. 근데 일본에서 당을 쓴다라는 것은 외래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어떤 외국이든 상관없이 외국에서 온 고추라는 느낌으로 당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래작물, 도래작물, 바다를 건너 들어온 장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캐롤라이나 리퍼가 현재 제일 매운 고추라고 합니다. 이거는 300만 스코빌이라고 하는데요. 순라면이 한 4천 스코빌 정도 되는데 이렇게 보면 엄청나게 맵다라는 걸 아시겠죠? 오른쪽에 보시면 파바네로, 부트졸로키아 등과 같은 여러 가지 교잡종들이 만들어졌고요. 전 세계에는 지금 고추 붐입니다. 매운 거 붐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그 매운 고추의 대명사인 청양고추가 있습니다. 청양, 충청도 청양이 아니고요. 경상북도 청송과 영양군에서 재배해서 품종개량을 해서 청송과 영양의 앞글자, 가운데 글자를 따서 장명합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는 너무 매운 고추긴 하지만 스코빌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그리고 세계 매운 요리는 되게 많은데요. 일본에서는 고추가 한 종류로 사용하지 않고요. 7가지 맛을 같이 어우르는 여러 가지 향신료 고추, 후추, 깨, 산초, 겨자, 대맛이 진피를 섞어 가지고 먹는 시찜이라는 7가지 향신료가 섞여 만든 것들을 사용합니다. 이것들이 주로 우동과 규동 같은 경우에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중국에서는 서남지방에서 주로 사용이 되고요. 그래서 사천요리가 맵다라는 게 중국 서남지방에서는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인도에서도 매운맛이 있는데 고추를 사용한 지역과 다른 조미료를 사용한 지역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는 글로벌 슈퍼스타 고추는 불을 뿜어내듯이 맵다와 같은 고추의 매운맛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엽기떡볶이, 불닭, 불초밥과 같이 이런 매운맛에 빠져 있고요. 한류붐과 더불어서 우리나라의 매운맛이 전세계적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는 가장 매운맛 고추를 개발하고자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 고추는 통증과 같은 매운맛이지만 더 맵게 더 매운 우동, 더 매운 라면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푸드 붐을 타고 세계 유럽이나 가까운 일본에서 고추의 매운맛은 순항 중에 있습니다. 언젠가 메이드 인 코리아의 매운맛을 전세계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날들이 빨리 올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바다를 건너온 고추의 이야기를 부경대학교 양민호 교수가 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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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